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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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사람이라 어디로 가면 다 좋죠. 저희는 오늘 뭐예요? 오늘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어? 진짜요? 네. 아 여기예요? 카페. 오 되게 예쁘다. 네. 뭐 드실 거예요? 네. 아아. 그럼 제가 아아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여기만 와도 부산의 명소가 뭐가 있는지 다 알 거 같아요. 저기 중에 오늘 조사하신 곳도 있겠죠? 오늘 갈 만한. 있어요. 네. 여기 카페가 컨셉이 엽서거든요. 오. 서로 이제 맘에 드는 엽서 하나 보면서 펜트 써줄게요. 좋아요. 너무 좋은데요? 해볼까요? 아 근데 너무 다 예뻐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광안대교를 너무 좋아하는데. 광안대교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같은데. 진짜 광안대교 같아요. 저는 나름 어제 좋은 추억이라고 했으니까. 어제 풍경이 있는 곳. 여기인 거 같아요. 여기 송대수입장 같지 않아요? 어? 여기 맞는 거 같아요. 맞죠.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예쁘죠? 저는 약간 주변 사람들한테 펄트 써주는 게 좋아요. 음. 적어볼까요? 저는 바다. 어디서 한번 해볼까? 네. 됐어요. 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름을 모르네요. 어 맞다. 어. 이름을 써왔는데 이름이. 이름을 몰라. 어?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지애. 지애. 저는 현준이라고 합니다. 아 현준. 지애. 오. 처음 알았네요. 여태까지 이름도 모르고. 그니까요. 지애. 어? 그러면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나이. 먼저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저는 00년생. 24살이에요. 제가. 진짜요? 네. 제가 누나는. 저는. 29. 29요? 오. 그렇게 안 보여요. 저랑 한. 한. 두 살? 아 누나. 누나셨구나. 글씨가 되게. 여자여자하게. 예쁘게 잘 쓰시네요. 저요? 되게. 잼민이 글씨라고 막. 그런 거? 전 아직 안 썼습니다. 지우시고 막. 아 네. 안 볼게요. 안 되게 보면 안 돼. 아직 보면 안 돼. 서로의 비밀입니다. 네. 여기에요? 네. 여기입니다. 오늘 예약까지 다. 네. 저희 뭐 하는 거예요? 어. 아직은. 비밀? 하하. 저희 오늘. 체험하고 왔는데. 아. 들고 나가셔서. 저희 체험하는 거. 아. 감사합니다. 올 것 같아요. 예상이 좀. 아니요. 전혀. 예상이 안 돼요? 뭐. 뭐 하는 거죠? 여기. 바다 앞에서. 아. 진짜 상상이 안 가요. 지금 뭐 하는 건지. 아직도. 네. 도시농사꾼. 저희 농사하러 가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기는 스마트팜으로 장군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엽차로 같은 경우는 유럽형 상추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상추. 네네. 둘러보시면서 체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우와. 상추 좋아해요? 저 상추 엄청 좋아해요. 진짜요? 이거. 오. 오. 싱싱한 거 위주로. 이렇게 쬐끄만한 애가 이렇게 자란대요. 이거 어때요? 주면 돼요? 괜찮은 것 같죠? 그렇죠.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우와. 우와. 귀여워. 슈퍼마리도 생긴 거예요. 냉동판 페이다를 저희가 업사이클링 해가지고. 정원성 표고버섯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보시면 되게 버섯이 귀엽죠? 네. 일반 표고랑은 다르게. 이렇게 정원에서 자라니까. 되게 귀엽고. 또 답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이쁘게 생겼다. 귀여워.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다. 슈퍼마리오 생각보다. 슈퍼마리오. 아. 누나. 이렇게 이쁘게 따야지. 예쁘게. 아. 왜? 아. 잘 좀 해봐요 누나. 엄마 안돼. 내가 잡아줄게요. 어. 진짜 재밌어요. 아. 진짜요? 누나. 저랑 같이 귀농할래요? 아. 귀엽다? 나 진짜 많이 땄어. 여기다 넣어요 누나. 너무 쬐끄만한 거 딴 거 아니에요? 이거. 보여줄까? 하트야 벗어서 지금. 아. 하트예요? 네. 아. 아. 이거는 못 먹겠다 그럼. 너무 귀엽죠? 먹으면 안돼. 다 먹을게. 나도 이제 알아보다가. 너무 색다랄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 해전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쵸? 어. 진짜. 못 잊을 것 같아요. 진짜요? 아. 네. 그럼 이제 포자가루. 진으로. 아. 네. 올라가시죠. 와. 진짜. 와. 진짜. 속이 뻥 뚫린다. 어제오늘. 뷰마트 많이 오네요. 하. 너무 좋다 여기 근데. 네. 네. 안녕하세요. 보석 채용 많이 하셨을까요? 네. 저희 하트 보석도 땄어요. 하트 보석도 땄어요. 하트 보석도 땄어요. 서류 없는데. 아 진짜요? 안 드셔가지고. 이제 채원의 하트는 이제 잘 맞게 끝. 아. 여섯 개씩. 네. 다섯 여섯 개씩 이렇게. 딱해서. 다합니다. 이렇게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네. 와 진짜 크다. 그쵸? 진짜 배부를 것 같아요. 보석만 먹어도. 여기 되게 이제 커플 볼륨도 많이 와서 이제 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좋은 공간도 되어 있거든요. 혹시 두 분도 사귄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저희요? 아. 저희. 아. 아직 너무 잘 울리고 제가 두꺼운 그린 줄 알았어요. 아. 제가 또 제가 민감한 질문을 했는데. 아. 일은 안 됐어. 아. 그건 또 모르죠. 아. 그건 또 모르죠. 저 누나랑 와서 너무 좋은데요. 네? 저 여기서 이제 포토조로 사진 찍을 수 있는. 찍어볼까요? 아. 어. 좋아요. 이거 두꺼찜. 내가 드릴게요. 잘 나온다. 됐어요. 아. 누나 때문에 너무 행복한 추억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나는 어제보다. 어제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아. 이제 다음 코스로 가보실까요? 누나 무슨 저의 일일 가이드 약간. 아. 너무 기대되는데. 다음 코스? 응. 나는 지금 너무 만족이야. 저기서. 거울 사진. 좋아요. 거울 사진. 남는 것도 사진밖에 없어요. 맞아 맞아. 그. 가요. 아. 나 벌써 설레 누나. 진짜. 운전은. 아. 운전은 잘하죠. 기가 막힌 게스트 드라이버예요. 진짜요? 네. 무서우면 누나! 하고 이렇게 할게요. 하하하하. 아. 운전은 잘하죠. 나 잡아줘야 돼. 아. 무서워. 날 믿어. 내가 있잖아. 떨어지면 내가 바로 그냥. 누나를 구하러 내가 뛰어갈게. 진짜로? 누나가 내 취향을 파악을 한 것 같아. 내가 딱 좋아하는 것들만 지금 하고 있어. 아. 응. 다행이다. 아. 이제 해도 딱 지고. 이쁘다. 누나 안 추워? 따뜻해? 우리 데이트 잘하라고. 날씨가 도와주네. 하느님도 아는 거지. 하하하하. 나의 마음을. 하하하하. 재밌게 타고 저녁 먹으러 가자. 그렇죠. 그래서 여행은 어디 가느냐도 중요한데. 누구랑 가냐. 그치? 누구랑 가냐. 약간 긴장한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조금 긴장. 뭘 긴장해. 다치지 마 엄마. 조심히. 먼저 가. Darth의 lineya. 아. exh 그러면서 gets쫄는 심각한 JESUS 앗! 저건 심각함. 내 앞으로 와 저 영상 찍는다 나 진짜 잊지 못할 것 같아 누나 잊지 못할 것 같아 진짜? 응 아 배고파 고기 너무 좋지 안녕하세요 고기는 어 요걸 꼭 먹어야 된다 오 먹자 저희 튼튼트트 이게 바다 앞에서 대부분 회를 먹잖아 바다 앞에서 고기를 먹는게 해산물보단 고기를 더 좋아하지 응 고기를 더 좋아하지 나도 진짜? 나 원래는 해산물이었는데 바뀌었어 음 우리 둘한테 안성맞춤이네 오늘 내가 준비한 코스 어땠어? 오늘? 나는 어제가 기억이 안나 진짜? 그 정도로 너무 좋았어 오 너무 고마운데? 그냥 오늘은 내가 하고싶었던거 응 그동안 부산에서 하고싶었던 것들도 해보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버섯도 아 버섯이랑 상추도 뽑아보고 응 그러면은 음 오늘 했던 것들이 가장 좋았던거 좋았던거? 응 나는 뭔가 처음 보는 사람과 2박 3일 동안 뭔가 친해졌나 안 친해졌나 뭐 그렇게 응 응 애매한 사이에서 로지 타면서 더 가까워졌던거 같아 응 그래서? 뭔가 이게 오늘이 마지막 밤이잖아 그치? 마지막 밤이 뭔가 마지막 밤 같지 않았으면 좋겠어 응 우리가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아 아 하하 뭔가 뭔가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뭔가 시작이었으면 더 좋았어 아 응 좋을 것 같았어 고기 잘 굽는 여자 어떻게 생각해? 아 나 너무 좋아 음 응 맛있어? 응 진짜? 나 화날라해 이거 익었어 먹어도 돼 너무 맛있어 누나도 먹어 응 고기 짠 하자 고기 짠 고기 짠 할까? 오 야무수게 먹는데 고생했어 짠 고생했어 아 우와 나는 지금 이 감정이 행복하다 라는 네 글자로 표현이 안 돼 지금 진짜? 응 뭐가 있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어 어 어 누나도 먹어 누나가 물을 좋아하잖아 그치 물을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어제 자기 전에 부산에 아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수영장 그냥 수영장을 예전에 줬단 말이야 예전에 두 개를 줬어 그냥 티켓을? 응 언젠간 가라고 줬는데 응 갈 사람이 없어 사실 없어서 그냥 섞여 두고 있다가 그냥 딱 이참이 기회인 것 같아서 어 그냥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봅니다 내일 가자고? 어때? 나 너무 좋아 좋아? 내일? 난 포리지 갈까? 가자 내일? 내일 가자 아 그 친구한테 너무 고맙네 갑자기 아 진짜? 아 나 싸두는 거야? 감사합니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내가 진짜 내가 말했잖아 요리 못한다고 응 그래서 내가 아무한테나 안해줘 아 진짜? 내가 이제 먹여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먹여준단 말이지 영광이지? 영광이야? 응 나 되게 응 남자가 이렇게 싸먹는 거 너무 오랜만에 먹었는데 진짜? 응 다행이다 그게 나여서 응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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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